행복주식회사 만원의 행복 이번 주 도전자는 네모를 잘한다 성대모사를 잘한다 그래서 만원행복연구팀이 직접 나와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남자 도전자의 성대모사를 해주십시오 어머나는 어린가봐 그런가봐 엄마야 나는 왜 이게 뭐예요 어쨌든 실험걸 이번에는 여자 도전자 성대모사를 보여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현영이예요 제 완벽한 S라인 괜찮죠? 오 이건 좀 비슷하네요 어쨌든 어쨌든 도대체 어떤 분들이길래 이렇게 다양한 성대모사를 저희가 소화해냈는지 자 이번 주 도전자를 만나볼까요? 20년 로크 생활의 대반란 장안의 화질 조용팀 보창이 대강 더 이상 두 번의 패배는 없다 김종서 겨냥을 능가하는 S라인 다양한 성대모사를 소화해내는 신예 스타 넘치는 끼로 일주일을 버티겠다 김새롬 알아보니 아이코 바람 통조마 п